이어서 가야죠 포라우포 이어서 갑니다 한숨 자고 여기 공략하면 드디어 센트리 보호 트레트가 모일 것 같은 예감이 있었는데 되게 넓어 스트레스 보이다 한숨 재워주기만 하면 돼 이런 거 원하지 않아 한숨 재워주기만 하면 돼 나한테 모험을 바라게 하지마 저거 저게 레이저 보탈이야 저거? 저거 어떻게 맞춰 저기 저건 또 쏘네 나를? 예스 살짝 스쳤는데 반피 된 거 실화냐? 아, 나, 나 말고요 난 해킹 로봇이 있다고 조사해 그 터미널을 열어볼까? 당연히 그 터미널을 열어볼까 사나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이죠 다 됐어 그 터미널을 열어볼까 야야야야 내 거 좀 들어봐 에잇 아, 이거 무게 너무 혐의인데 인간적으로? 이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? 와... 그치 변태들이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 이걸 이제 와서? 또 있나 보지 포탑이? 야 시장은 또 되게 좋은 데 놓고 대피하나 보다 올라가는데 막 살해당하는 거 아냐? 나 혼자 가야지 어차피 앉아있으면 안 보일 거 아냐? 어차피 앉아있으면 안 보일 거 아냐? 어차피 앉아있으면 안 보일 거 아냐? 어어... 야 아이템 잘 나온다 나 한숨 잘나고 왔다가 지금 뭐하는 거냐? 지금 뭐하는 거냐? 잠깐 잠깐 자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뭐하고 와 있는 거 왜 새로운 새가 펼쳐진 거야? 어어... 어어? 어어... 눈 아픈 것 봐 와... 털어갈 건 겁나 많네? 야! 에이다! 빨리 와 빨리 가져가야 된다 여기 뭐 시장은 잠도 안 자나? 로봇 시장이야? 아 이제 시장이 있는 구간인가 보다 에이다 왜 어딨냐? 원래 예정이었으면 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? 차고 열어서 다 가져가게 해야겠다 야 너무 좋은 거 맞네 네 굶어 죽었나? 여기서 혹시? 시장? 왜 음식 같은 게 하나도 없냐? 시장? 하긴 200년 전이라 그랬지 아 아 진짜 지뢰 다 갖다 버려야겠다 지뢰를 쓸 일이 별로 없다 내 보테 어디있어? 아... 와, 이거 한 군데가 아니네 잠자는데가 겁나 넓어 와... 좋은데? 우리 보또 언제 오냐? 야! 아이씨 이거 따야 되는데? 과자 겁나 많다 근데 구울이 없다 또 시장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네 여러 명이 하긴 대피해야지 이렇게만 혼자 있으면 그게 더 웃기지 이건 뭐 놀이시설이야? 와아 잠깐만 책전 이거까지? 야 왓슨 빨리 와 빨고지 마 그렇지 헤이 잘 왔다 야 못 갖고 있어 좋아 따라와봐 너가 오늘 여기서 가져갈게 너무 많다 야 와 근데 경비 로봇 그 에이다 목소리 아니잖아 뭐야 경비 로봇이 활동하고 있나본데 소리가 듣는거 보니까 얘네가 망한 이유가 있네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아 왜 거기서 나와? 아이씨 아 개얼받아 아 개얼받아 예스 아π extreme 이렇게 다 있었어? 뭐야 아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다 있었어? 이 새끼 왜 안오냐? 너 아 왜 안와? 뭐야? 잘했어. 일단은 다 털어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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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부족하다고? 인간이 부족해 여기는 뭐 있는데? 뭐 어떻게 됐는데? 에이 공격 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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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파밍이나 해야겠다 좀 더 편하게 파밍하려고 한 번 아이 개새끼 여기서 나와 근데 왜? 이리 왔던 소리를 하고 있어 헬로우? 사장님! 어디야 하니?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가져갈 수 있어 괜찮으세요? 아이들은 무서워 이 모든 상황이 제 fault 우리 로봇 왜하나? 야 우리 로봇 왜하나? 우리 로봇 왜하나? 우리 로봇 왜하나? 우리 로봇 왜하나? 저기 있나본데 아 저렇게 지금 있으면 내가 또 죽으면은 또 또 태초 마을이잖아 아 그걸 내줬어 다시 무신 내가 안 보고 와아.. 강하다 더 있어 야 근데 겁나 웃긴다 여기 있는거지 못됐다 이제 없나봐 이게 뭐 성능이 어떻게 돼? 좋아보인다 하나 가져가자 12-17 가슴 보호고 레이저 약간 더 강하네 그리고 무게가 1 덜 나간다 아 이거는 써야지 당장 필수니까 와 너무 놀라서 갖고 있는거 다 처먹었어 와 얼마나 놀랐으면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았어 절로 나갈 수 있나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놨겠지 이게 어디서 나온거야? 저기 돌려서 나온건가? 올라가는데 또 있는거 아니야? 신수들이 하여튼 저런 겁나 무시무시한 놈들한테 살해당했구나 싶었는데 데스클로 그런게 아니었네 와봐 헤이 웃어서 게임하겠나 이거 또 나오진 않겠지? 잡는거지? 아 이거 은신하는 분 되는데 뭔가 굉장히 아이템 좋아진거 같아서 기분이 좋네 사실 별 크게 차이도 안나는데 아까 알람시계 가져갈게 많다 아 너 진짜 많이 든다 너 잃어버리면 나 진짜 눈물나겠다 야야야야야야 입막지마 민감해 지금 세이브하자 괜히 나대지 말고 세이브 막 두 두 번 세 번 열 번 백 번씩 하면서 천천히 깹시다 되게 사람 사는 데처럼 하고 산다 정찰형 씬스야 미친놈이 하밍해야 돼 네 센서는 분명히 빙고 1분당 체력을 1회복하는데 1분당 체력을 1회복하는데 호스탈 센서 리딩 디테크티드 저소음 강력한 와아 실화냐 문제 대충 시계 흠 오버 액티브 센서 네 네 아니 뭐 얼마나 먹었다고 또다 차버렸어 너 이것 좀 가져가라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수리 키트 있어야 돼 고기 가져가고 아 이것도 이것도 가져가 어이 저거 무게 많이 먹었네 이게 시장인가 보다 야 근데 이런 여기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지 호사지 핵전쟁 일어난마 당해 개똥밭에 걸러도 이승이 났다고 핵전쟁 나도 나도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돼 있네 볼트 생각하면은 대피소니까 볼트처럼 다 돼 있던 거겠지? 아 여기로 안 들렸구나 여기를 어디 여기를 안 들린 것 같긴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네 가족들이랑 해서 왔나봐 병원 방이야? 아 그래? 전혀 병원방 같진 않은데? 아아 먼저 죽었구나 혹시 그게 낫지 5천부터 죽게 될 바다니 야 얘네는 뭐 당연히 신스한테 죽은 거겠네 계속 신스 앓자 버렸으니까 저거 해킹 해줘야 돼 나 이거 해킹 못해 이리와 자고 일어나서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자꾸 아 이거 신났어? 네 그 터미널을 열었어? 당연히 그 터미널을 열었어 그 터미널을 열었어 안녕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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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처음 읽었는데 이게 첫번째 여기 안녕 하늘 병원들이 시체 치우는 동안 가있어야 할 거야 시조 생겨내야 하지만 내가 가지게 parse는 게 내 죄가 다 없지 이런 게 더 staff이 다 없지 아마 이렇게 놀라게 이제야 내 죄가 다 없지 다 됐어 집에 가야겠다. 어, 잠시만요. 다 됐어. 우리 집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겠다. 집에 가야겠다. 데스클로 한 번 죽었을 때 죽었을 때. 아, 아님 여기다. 듣고, 집에 가야겠다. 이곳에 가야겠다. 아, 아님. 아, 아님. 아, 이거 나름 재밌네. 이런 거 한 열어보면 지겨도 못하겠지만... 야, 근데 잠깐 자러 왔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? 파밍을 하고 있는 거네 볼 때도 나드엑스 이렇게 많이 줘? 나도 이렇게 많이 줘? 와 대박 내려가자 이제 다 파밍 한 건가? 한 시간만 자 아 여기도 있지 내가 제거해 안녕하세요 너 터미네데드 난 전쟁이야 우린 전쟁이야 우린 전쟁이야 우린 전쟁이야 야 제거해 내가 해야 돼? 자신 없잖아 명준은 뭐냐? 옆구릴 옆 육식구리라 그랬네 권총이 보도랜드랑 똑같네 진짜 맞아도 비껴가고 언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? 덜컹거리는 소리 네 몸에서 나는 거라고 말해 와 식용유도 있어? 전 여기 있나 보구만 여기 있나 보구만 이거 제거해 봐 살아 아 너 진짜 쓰레기통이다 나 나중에 은퇴하면 그거 해도 되겠다 야 성스러워 겁나 쓸만하네 얘는 지뢰는 해소 안 해 가도 되겠지? 깨끗한 회색 정장은 약간 땡기는데 와 담배 있는 거구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위험하면은 죽기 전에 담배 막 피고 같이 폭발하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러진 않았나 보다 급사했나 봐 급사 거기 어디 갔냐 야야야 죽겠다 이거 이게 휘파람으로 오르는 거야? 그건 너무 한 거 같은데 ㅋㅋㅋㅋ 와 진짜 많이 받긴 했네 가자 딱 이제 잘 만큼 자고 내려가자고 아 뭐 이거 밖에 안 자 3시간 잤는데 아 위쪽에 더 있는 거 같은데 안 돼 한번 보고 갈까?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언제 들어와서 나보다 뒤까지 가있냐 안 돼 야 어 너 화염병 안퉁하냐? 아니네 야 나 잡아 넘치 먹고 와야지 출발 출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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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거 맞니? 어 잡았어? 괜히 장전했네 오오 진짜 없나 보다 데스클로랑 그 통로에서 나오는 녀석들 보면 되는 거 데스클로 먼저 보자 그러면 변화기 야 이것도 해줘 이것도 까지 내가 도와줄게 저 도와줄게 도와줄게 그 통로에서 도와줄게 당연히 그 통로에서 도와줄게 탁에서 도와줄게 아니, 그거는 없네 다른 거 좀 해봐 다 됐어요 이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잘했네 여기 보안문 있다는 거 자체도 까먹고 있었는데 이 덕에 먹고 가겠구만? 싹 챙겨서 다시 건네주겠네 자네한테 되게 작아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내 몸이 안 보이니까 라드엑스 12개야? 쓰지도 않는데 고장씨 저긴 뭐 다 봤잖아 아직도 있냐? 고장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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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따 숨겨놨길래 저렇게 있는거야? 아무것도 제 센서를 캘리브레이션 필요해 nothing은 nothing이야 센서들을 벌컹거린거 같은데? 밖에서 들어온건가? 지하로 들어온거 같은데 지하 쪽에서 쳐들어왔고 모르겠다 온천지에 들어왔나보다 그냥 자 그럼 어디 해볼까? 그분과의 전투? 아 일반 지뢰가 없네 냉동 지뢰 한번 써보자 아 랩 어 여기에서 나오는데? 저기요 저기요 거그로 끌일까봐 함부로 갈 수가 없어 아 너무 센데? 오만데요? 이게 안 들어가는데요? 옆길 먼저 터버려? 아 진짜 들어오니까 가져올 거 진짜 많다 위치도 그래서 그런가 또 여기는? 잠깐만 왜 안 던져요? 뭐야 아 야 어 갑자기 이 자식 달려두는 게 거리를 생각하면 내가 안 못할 텐데? 불로 못 잡을 거 아니야 왜 나야? 왜 나야? 일로 못 오지 멍청아? 못 오지 멍청아? 왜 나야? 뻥 이 새끼야 깜찍한 새끼 어? 어? 야 컴온 에이 나 핵도 있는데 잘 됐다 야 너가 진짜 무게가 많이 돼서 너무 좋대 나 아직도 들어지냐? 와 와 얘가 용병들이 싸운 흔적이 있네 구멍이 있어서 어 뭐지? 모임하고 들어왔었네 도라미는 왜 이렇게 보인지 모르겠는데 아 데스클로가 여기에 끌고 와서 먹었나 보다 영화 괴물처럼 밥집이었는데 옆에 이상한 뚫려있어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이제 대피할 때 않더니 군인들 들어오고 이건 아니네 야 이런 게 있다는 게 나오는 거네 저쪽 길로 신스 잡고 나가면 되겠다 아 얘네 들어올 때 한번 깠네 어 어? 뭐 여기 사람들 뭐야 그럼 여기로 도망가는 거야? 그럼 여기로 도망가는 거야? 왜 그래 왜 이렇게 많아 개스 음 잘 가 어디까지 있는 거니? 어디까지 있는 거니? 뭐어? 어? 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나 근데 솔직히 너무 겁나 놀랐어 너무 놀라서 놀랄 놀랄 반응을 못했어 난 잘못됐어 난 잘못됐어 난 잘못됐어 나 돌아왔네 한 바퀴? 참 뭐야 그냥 쇼콧이야? 아 이거 세이브 할 때 너무 없어 그냥 세이브 한 번 더 해야겠네 세이브에 미쳤어 후 후 후 후 이 아 가자 목말라? 여기 물 마시는 데 있나? 지하에 있지 않았나? 물 마시는데? 아 근데 진짜 잘해놨다 운동하고 식수대도 있고 와 이거 방사능 안 올라가는 것 봐 겁나 많이 마셔 물 좀 못 담아 가나? 빈병 있는데 나? 야 빈병 좀 꺼내봐 야 이 물 깨끗한 물이잖아 오 되네? 오 잘했어 야 잘했다 야 이 정도면은 한 시간 더 자도 되겠다 자자자 잘 수 있을 때 자야 돼 2시간 잘라 그랬는데 잘됐어 와 너무 좋은데 여기 내가 그냥 만약에 이 핵전쟁 세계로 간다면 여기 살고 싶은데 진짜? 너무 좋은데? 여기 뒤에 뚫려 있는 것도 아 뭐 어떻게 뚫려 있던 거였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부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위에서 이제 데스클로 들어오는 구멍 막 인식이 문제네 어 꺼져 분명히 있어 내가 볼을 보니까 식수되다 석유 안가지고 추놈인가? 이런데 숨어있어 이씨 어디서 마 어어 나 은신이야 가만히 있으면 근데 죽을 거 같아 가서 상대해 주세요 나 맞아 미친놈아 상대해 가서 오우 나 죽어 대장이야 쟤 대장님이야 해치워 여기서 은신 좋아 은신 됐고 야 100이나 주네 야 100이면 얼마나 많이 주는 거야 얼마나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비교할 대상이 마땅히 안 떠오른다 큰일 났다 내 능지는 여기까지인가 봐 신스 암모가 좀 튼튼했었는데 다른 건 다 이제 그거니까 전설 나온 거니까 군인들은 왜 여기서 죽어있지?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왜 길이었네 그럼 나가는 거 와 너는 왜 여기 들어가 있어? 아 얘 혼자 여기서 놀았나 보다 약간 이제 너무 한가하고 솔직히 몰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 타고 혼자서 이제 이마트 카드 타지 놀다가 낑겨가지고 아사한 거지 밥이 없으니까 식량을 이런 멍청이한테 주기는 아까우니까 글물 죽을 때가 둔 거지 빨리 가서 로봇이나 잡읍시다 자러 왔다가 지금 제 여행을 했거든요 잔뜩 또 없니 혹시? 지금 들어간 이유가 없어 나 하루종일 뭐 한 거냐 저 안에서 코앞이네 코앞이네 저거니 저거 여기는 뭐 없는 거야? 뒤로 들어가자 혹시 모르니까 못 가? 쿨한 것 봐 아 왜 못 가? 어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유까지 먹자 이유까지 먹자 아 왜 어떻게 보고 쏜 거야 나 물 좀 챙겨왔어 물 겁나 많이 와줬어 어그로가 내가 아니야 아 미친 아 미친 너무 던져대잖아 치부타까지 짓네 아 저러면 나 정면으로 못 이기겠는데 정면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아싸리 그냥 벨트 해야겠는데 또 아 너무 헷갈려 아 너무 헷갈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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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던진 뭐야 왜 저러는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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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수능을 좋아합니다. 뭐야? 맞을까 푸는 거야 방금? 그런 지능 플레이가 된단 말이야? 아 야! 나 투명이잖아! 기계는 다르구만 하긴 지네 암호로 투명하였는데 지들이 알아봐야지 와 이거 너무하네 근데 기분 나쁜걸? 나 혼자 올라갑니다 지금 뭘로 돼있냐? 시스템은 오프라인 와 그냥 이 오래되는데 방사능 물 안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봐도 너무 좋다 아 아 액티브 센서가 없어졌어요. 더 없어졌어요. 뻥! 이게 수류탄이라 이말이야. 수류탄은 굳이 안찍어도 쎄다? 한 분 더 있지 않았나? 지나가자구 정면쪽으로 가면서 잠자리 한 번 찾아봐야겠네. 정면쪽으로 가면 안찍지 에이터 당연히 쫓아올 수 있지? 당연한 건데 뭐 엘리베이터 설마 못 쫓아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? 캐스트 깨려면 에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정면쪽으로 가면 안찍지 떨어져봐 잘 데가 없을 것 같아. 아, 진짜? 하아.. 저기 가는 거고 위치상 여기나 여기서 자아야된다, 여기 이런데서 왜 안 오냐? 나 안 오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위치 보니까 저기쯤은 무조건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요새 분위기 보니까 에이드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분위기인데 딱 왔다 갔다 걸여봐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날 놓쳤는데 엘리베이터 못 타서 모르는 거야? 나 뭐? 아랫 아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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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어어어어어어어 헬로? 헬로? 아무도 없습니다 야 에이더야 자살해야 되나 에이더 때문에? 아 씨 좀 걸어다녀 보자 걸어다니다 보면 에이더가 나오겠지 잠자리 찾아야 되고 죽더라도 뛰어다녀 아 여깄네 아 자야되나? 왜 못자 왜 못자 너무 낡아서 못자나? 봐도 잘하고 만든 느낌인데 왜 못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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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선풍기 한 대씩 있어 대박 나 싸우고 있으면 영어처럼 무서워 없지 핵융합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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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진짜 나와야 되게 에이더 나 다시 잡아야 되잖아 삼형제부터 융합코 가져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거야 핵융합코 아니 엘리베이터 하나를 못 타서 오른단 말이야? 해킹하는 도봇이? 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오반데? 저거 다 잡으면 에이다가 와서 해킹해주지 않았어? 근데 그러려면 자야 되잖아 또 일단 저리로 가자 와 이거 방법이 없네? 에이다가 있어야지 캐스터 깨지니까 내려가야 돼 소가 네 마리? 야 어느정도 떨어지면 날... 야야야야야 야! 야!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TCC를 써야되나? 콘솔 창이 안열린다 생존 모드라 그런가봐 아 안열린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? 아 야야 이거 아니지 죽어야되나? 출산으로? 아 그럼 다시 잡아야되지 신스를 바이팔해드려면 으윽 으윽 poser sociedade 기업니다 진짜 얼음 어딨어 행위 싫으면 멈 shed 빨리 와 빨리 올래 뒤질래 빨리 올래 빨리 올래 빨리 올래 빨리 올래 빨리 올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주무공원 잘했어 잘했어 아 잡어 몰라 너 쟤 안보이냐? 왜 싸워 나도 맞잖아 그렇지 야 뭐야 왜왜왜왜 이따위야 에이드한테 맞았었나보다 다시 마을로 가야겠네 자야되니까 하 아 너무하네 다시 그곳으로 가봐야겠다 나갔지? 가자 그 썩어문들어진 잠자리 있는대로 저기요 장전하는 척만 하지만 하라고 그렇지 장전하는 척만 하는건 왜 있는거야 내 짓이 뭐야 빅렛이야? 하 차는 뭐냐? 아 탑 아 오 아 알 오 아 아 헤이 입자 뒤지게 생겼다 나 여기 암호 있는 거 처음 봤다 와 원더글루 나왔다 야 원더글루 가져가게 해줘 그렇지 가자 와 얼마 만에 입는 거야? 이거 입을 때가 아니라 자야 되는데 나 지금 설마 암호가 있는데 잠자리 하나가 없고 있어 방어를 몇이야 그래서 500 10배 가까이 되네 5 10 15 10 7 5 10 10 10 잠자리가 없다 그곳으로 가야겠다 아 나 이거는 항상 볼 때마다 체력보화가 헷갈려 문이 안가 원래 왜 이렇게 많니? 야 올라와봐 야 암호 입으니까 뭔가 든든하다 저걸로 죽고 안죽고 떠나서 그냥 침대가 있네? 뭐야? 그거 뭐야? 아 이걸 왜, 왜 들고 있어? 주변 저기 있다고? 야 그만 있어 야 방사능입니다 깜짝이야 아이씨 갈뻔 했네 뭐하는 놈들이길래 이런 걸 연구한 거야 뭐하는 놈들이길래 이런 걸 연구한 거야 목마르고 뭐가 난리 났다 지금 터릭팩을 몇 개를 넣어놨니 대체 대체 뭐 어떻게 된 맵이길래 출근은 안 보이고 적들만 줄창 나와 너 들어왔니? 아 잠깐 왜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?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저기 거기 있는 거야? 나 어떻게 나가 그럼 여기서? 나갈 길을 만들어 놔야지 게임이 생각 없이 잤다가 이거 생각 없이 잤다가 이거 뒷감다가 어떻게 해 내일 나갈 거 같다 골을 보니까 일단은 3시간 자고 셀베이 저쪽으로 로보 어디 갔대? 야 네 내가 왜 할까? 그 터미널을 설정할 수 있을까? 당연히. 그 터미널을 설정할 수 있을까? 다 됐어.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을까? 다 됐어. 도와줘요. 이거 비밀번호가 아니니? 나 이대로 여기 같이 살아야 되냐?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약재 은닉함. 약재 모아놓은 데다 놔놓고 사고서 은닉이야. 나이스. 나 뭐가 많아. 현미경 좋아. 주사기 총이네? 미니 선풍기 하나씩 다 놓고 사는 것 봐. 다 됐어. 다 됐어. 미니 선풍기 하나씩 다 놓고 사는 것 봐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다 됐어. 이거 진짜 어떻게 나가지? 갇혔어 저기 근처에 있다고? 야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게임을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서 나를 가둬놓으면 어떡해 갇혔어 내보내줘 씨발 겁나 목말라 한다 짜잔 우선 신선이 고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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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 소시 고급 어머 고급 겁 고급 고급 거 иш 냉장고 한 군데에 있는 표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 진짜 어떻게 나가지? 내가 어두워서 지금 못 찾고 있는 건가? 아니면 나갈 때가 있는데?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벌레가 많아가지고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은데 봐야 돼 어두워서 못 봤어 이런 쌍놈의 거 어 벌레 새끼들아 편하게 잘 쓰는 거 생겼다 그래도 밤에 쳐들어가야 되나? 아니면 아 야 낮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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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완료다 활 넣었다 말았다 야 오랜만에 했었는데 너무 헷갈리네 생각보다 훨씬 안다네 전지가 하긴 벗에 달면 안 되지 야 로봇 나와 잠재 leadership 어? 아닌데? 맨 저게 보탑이구나 suo 공격이 떨어졌어 죄송합니다, 나는 사랑할 것 같아 그렇지 넌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? 왜 내 경험치 네가 독식해? 아 왜 안맞아 맞는거구나 더럽게 됐는데 자식들 나 암호라고 암호 저거 하나밖에 없는거야 쟤? 너무 여유로운데 이거 누구니까 이건 나 짜식아 와 겁나 튼튼하긴 하다 나를 한방에 죽였던 놈들을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밀어버리네 아 두개 먹어버렸다 야 저거 처리해봐 밖에서 잡은 로봇도들 중에 없냐 센트리 봇? 암호? 여기 있구만 열어 아 들어가야돼? 와 핵융합 코어가 나왔네 아 나 이거 오랜만에 탔더니 헷갈리는데 가빠있는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45가 아니라 60이었나? 아 뭐가 지금? 아닌가? 착한건가? 아 잠잘 데 없습니까? 자야되나? 근데 인가리니까 잘거 아니야 인가리니까 잘거 아니야 그리고 인가리니까 잘거 아니야 수면을 안치? 육공 맞네? 장관 없겠지? 어차피 로봇 센데 으아 오! Z가 있네? 흠 광섬유라니 광섬유라니 어디로 가요? 너무 어둡어 혼란하게 회전해 헷갈리게 그렇지 행류와 코어 몇개야? 다 입고 다녀야겠는데? 레벨업 해버렸고 공격 23레벨 고물상 행물리학자 찍기는 좀 그렇지? 뭐지? 암.. 40레벨이면은 딱 열어 딱 돼 내가 숨을 필요가 없다 이제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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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손으로 가진 것 같긴 한데 찾았다 정지 정지 오 значит轉型 어 미사일 도 나오네 안녕하세요 아 뭔가 노는 기분으로 할 수 있다 혼나 아니 안보여 니 몸 때문에 화면 왜이래? 아 왜이렇게 쎄? 당황스럽네 여태까지 한 고생은 뭐지? I don't think we're alone enemy's over here that was amusingly simple 저 토장 고생은 뭐란 말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하 가자 정면으로 가도 이기겠는데? 불을 켜놨는데도 반응이 없네? 불을 켜다 로스 데블들, 여기 뭐하는거야? 레이더 신호글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해 뒤통수 주는거 아니고? 도움이 필요해 이래 이사벨을 데려가세요 어머 이 ㅅㅂ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... 야! 세이브 안했잖아 세이브 안했잖아 아 죽인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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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호 입구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이야 이러면 안돼 제대로 해야된다고 암호가 너무 세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알았는게 낫겠어 게임은 으흐 에어ussian 오 이거 이 상태로도 해킹이대?" 피해는 안 되잖아 아이고 아파 어어? 어? 뭐 이번엔 왜 이렇게 약해? 근접맞아서 그런가? 아깐 마저 무적이었잖아 아 왜 갑자기 탕수육이 먹고 싶지? 에너지가 왜 이렇게 높지? 아 탕수육 탕수육은 진짜 부어먹는 거랑 찍어먹는 거랑 약간 음식이 다른 거 같은데 맛있어 불가 맛있는데 바삭함과 눅눅함 그러니까 이 부먹이랑 찍먹이 나뉘어서 나온다고 본 거 같은데 내가 아 뭐 어떤 다른 공격 오 발 계속 타겟 명 칭 안 아 대 아 아 쪼 앗 고격 명단 랩 이럴때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와 25밖에 안 돼 전설인데? 예이 이거 일부러 두번 장전되게 한건가? 뭐 꼬여서? 불굴의 신스아머 별게 다 있네 아휴 귀찮아서라도 세이브 해야겠다 아 너무 배째라로 했어 내가 근데 거대 로봇 나와가지고 쏴죽이는건 너무 했잖아 인간적으로 누가 예상해 내려 세이브 억어야겠다 에이 예스 갔다 오겠네 어제든지 까먹었네 여기 없겠지 뭐 저거 저거 저거다 저거 가비가 잘 버튼 이유가 있네 엄청 세네 암호가 런 모르는거 있으면 114에 전화하세요 114 로봇동네라서 자는데도 없고 악마가 틀린다 센트리 봇을 만나야 되는데 그 아까 만난 센트리 봇은 그 랜덤 인카운터인가 보다 파츠를 안 주고 꼴을 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 아니야 아 나 나 필요없잖아 신사항보가 더 세잖아 아 근데 25% 이하면 솔직히 아 화나 일단 가 50% 이하여도 약간 생각해봐도 미치고 그러니까 진짜 황 안 쓰일 거 같긴 하네 방어력이 높으니까 쓴다 얘네 잡으면 로봇이랑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당장은 저기도 좋긴 하다 로봇 감소가 아 암호 생각 암호는 뭐 효과 안받 암호가 방어효과 안받으면서 암호 입구 불고 넘어하지 않나 입구 받는 것도 아니고 치사하기 오 정신 좀 놔버렸어 나 아 와 안보이는데 잘로 쐈다 야 신락같은 불빛을 보고 쏴버렸네 들어 와 여기 이렇게 많았는데 시방 지금 그냥 대충 가가지고 이거 갈무리 안 보여 맞아 이거 그거 됐지 해킹몬 갈아 해킹몬 아 가서 싸워라 전설 로봇이다 몸빵 돼 피킹몬 경험체 내꺼 예쓰 약한 애들이 전설로 나오네 자꾸 아 이거 참 까먹을 거 같아 저 터지는 거 겁나 무시무시하네 어 어 이동속도 증가가 있네 아 아프잖아 아 자꾸 정신 놓는다 어디 보자 아 어 어 여기도 융합코어 잖아? 얜 진짜 코 많이 준다 하긴 로봇들이 세긴 하니까 여기 코어가 아니었네? 아니었음 말고 비켜봐 와 암호다 프라모가 있네 하긴 저거 있어야 돼 여기 그럼 암호 프레임만 두 개 아냐? 나오는 것만 어 자는데 있다 그래 있어야지 물 가능? 물은 못 마시네 아 저기 야 편안한 베개 편안한 베개는 훔쳐야지 인정 수분이 매우 부족하여 수분이 매우 부족하여 어디보자 질주자 와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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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 너무 심한데 능창이가 헤이 전설로 다 갈아까자 저것도 강화시키면 더 쎄지겠지 뭐 더 못 들어? 와 이제 못 가져가겠다 지금 잠시만 어떻게 잡아야 되지 로봇? 사과에 가면은 불 완전 번벅될거 아니야 번벅될거 아니야 번벅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보이지? 아잇 알루비늄 으하 문젠 버너 야아 다리를 연결하라 하아아 아 아 저걸 털고 싶지만 버리겠네 타작이 엄청 많아 우리 편에 야 너 내 걸로 못 만드냐? 내 걸로 못 만드네 내 걸로 못 만드네 한 번 더 못 만들어 진짜 못 만든다 못 만드네 저거 하긴 저런 것도 만들면 안 되지 하자 야 근데 무게 280인 에이다가 꺽꺽 잘 좀 부러 느낌이 쎄한데 더한 거 같기도 하고 오늘 너무 행복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게임을 해야지 맨날 이렇게 하고 있네 좋아 왜 불 안 켜니 야 왜 불 안 켜 뭐야 왜 이래 왜 왜 왜 왜 왜 안 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팔 팔 때 이거 왜 안 돼 손목 안 봐 뭐야 특히 안 먹혀 아 그럼 나 폭탄을 못 설치하잖아 폭탄 설치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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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병 만들고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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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뚜껑 중모델 룩뚜껑 중모델 누카 수류탄 보스 아니었냐? 빠바밤 걔 노잼으로 잡으렸네 아 언제 꺼져 불 투구 야 아베 투구 얻었다 야 나 좀 붙여줄게 아 저 로봇 멋있는데 근데 아 이거 어디에 저 로봇 저 로봇 저 로봇 이제 롱뚜껑을 찾기 위해 그룹을 찾기 위해 그룹을 하나 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의 끝에 그룹은 사람은 그룹이 그래서 결혼 대결 내가 너로 그룹을 저 로봇의 저 로봇의 나한테 불만 있는 적이 있나? 아무도 없구만 자식 멋있는 로봇인데 아깝구만 이 부품들을 다 활용하지 못한단 말인가 엄마 아깝다 야 어 저기 문 열어 줄래? 컴퓨터 좀 만져봐야겠어 내가 쟤랑 안싸고 도망갈까봐 막아놨나봐 예에이 예에이 와 침대 있다 제트 제트 와 코어 여기도 침대 있네 여기 저기 있어? 여기도 침대 와 러스트 레비를 자는 데인가 보네 너무 부서없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아 아 잡으러 가자 누군가? 오 오 여기가 암호 입는데네 아 아 저기 있는 애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못 자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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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 퀀텀 먹자 퀀텀 오 obligate 멀리 있나 보다 아 이 위에Il놈 때문에내가 못잔거 보다 예에이 야 옮김에 저것도 아예 해줘 저거 처리해줘 누구야? 누가 샷건으로 여기서 쏴 너니? 일어나 에이다 아 오크머스트다이요? 예정이 없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무덤으로 보낸거거든요 안봐서 관으로 보냈죠 다 뭐 본거 같은데 아니 그만 아니 그만 하아 이거 진짜 많이 들 수 있다 좋네 이제 진짜 재워서 뚫고 나가야겠다 얘 왜 밤 왜 밤 열한시가 돼 버렸냐 빨리 돌아가자 빨리 돌아가자 나의 기지로 이거 어 여기서 자는 데가 있네 아이비의 단말기 굳이 봐야되나 아이비꺼를 어디 보자 어머나 아이비 아이고 고생이 아 예예예 안녕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어이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로봇도 진거 아니지? 빨리 올라와봐 너가 안 올라오니까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 저것도 건드려 봐야 되는데 가져갈 거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가 없다 웃기네 이거 야 왔어? 저것 좀 해제해줘 해제해줘 해킹로봇 대답 다 한 다음에 천천히 걸어가는 거 봐 화나라고 엄마 같은 거 있어 대단한 시큐리티 하지만 내가 안 남기지 않을까 다 됐어 이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도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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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미 나보다 레벨이 낮은 로봇만 해킹되고 할 수 있는 건가 보이지? 이거 뭔데? 어떻게 먹으라고 저기도 박아놨냐? 와아 점심해놔 65%의 chance of making it out of here Not optimal An increase in effor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odds This is the one that ripped my head off I demand we ripped her head off It's only fair Possible stealth unit in the AO 와 아이비야 잠깐만 야 아 너무 야빴어 또 아 왜그래 전기 맞으니까 훅 가네 어썜트론조차도 야빴어 아 다시 다 캐야되잖아 아 아이비 내용을 읽었으면은 잘 태서 봤을텐데 가기 아 없민 와 이거를 다시 다 팝잉 해야된다 이거 iskt 강력 테이프 묶음 좋아 접속체 좋아 다시 자러 간다 타 아이비 녀석 혼내줘야겠구만 그 수빈은 우리의 정체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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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체 아 나 배고파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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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못히냐? 아직도 못히네 안되지 테슬라 소총 DLC 무기 테슬라 소총 테슬라 소총 레벨업 와어어어 다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는 어디 가서 입히는 데서 입혀야됐던가 이 옷은? 아 겁나 무거워 굳이 입힐 필요가 있나? 끼고 있네 테슬라로 바꿔봐 어 쟤네 바꿔 쟤네 아 부서졌어? 아 부서졌어? 아니 뭐 어차피 입지도 않을건데 뭐 잘 됐네 어디 보자 뭔 총이라고? 여러 명 잡는 총이네 얼마나 강화되는데 그런 것도 안 써있다 또 방어로 650 좋아 쟤는 뭐 갑갑하게 이런거 혼자 입고 사냐? 미친놈인가? 미친놈이니까 이런데 살겠지 아까 그 소장의 대피로를 보고 반해버렸어 저런 생매를 두고 가야겠구만 와 데미지 60일이야 겁나 쎄 다른건 됐네 빨리 돌아가고 싶네 가자 드디어 해방인가? 기계로만 이루어진 정착지요 맘에 드네요 조만간에 접착제를 막 만들어서 기계들한테 옥수수랑 사톡 해결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유 좋다 재밌었다 오늘 너랑 내가 대화를 위하는거지? 너답이랑? 내 짐이나 들도록 짐이나 들도록 아 아 수준이 네 네 에이터 마지막 레이더 비컨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어 도움이 됐어 넌 개 징그러워 넌 개 징그러워 내 때문에 너 또한 인격체야 너 또한 인격체야 도움이 됐어 나 진짜 생각해 지금 나의 짐이 나의 짐이 이사벨에게 몸을 만들어주세요 5532껏 없으면 좋은데 아 접착제 엄청 많이 드는데 극혐입니다 가서 그곳으로 가죠 와 엄청 무거워 아 전역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유로 해방 되셨네요 나오면 완전 타임머신 기분 여기 어디야 도움이 왔어 와 근데 에이다가 엄청 들긴 하네 에이다가 아무 바꾸는 건지 고민되는데 무기가 100이 차이나서 하지만 역시 에이다가 센 게 좋겠죠 에이다가 잡은 경험추 나 줘야 돼 인간적으로 퍽에 동료 강화 퍽 그런 거 해줘야 돼 아 이거 동료가 잡은 경험추 나 주는 거 해줘야 돼 일부라도 아 형 얼마나 편해 내가 레벨 한번 적합하면 돼 레벨 한 100 찍으면 퍽 다 찍을 수 있으려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디지 아 아 아 어디 가고 있는 거지 미친건가 미친건가 근데 잠자리 어디였지 뷔 제 아 아 이 Pandora 이거 캐다가 나 죽는 거 아냐? 허... 씨... 이건 물이었나? 아 이건 물이네? 누가 잠가놨어? 헷갈렸잖아, 그대서 아 누가 이거 고쳐놨어? 누구야? 좋아 3시간 딱 자고 기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좋겠다 와 오늘 그래도 많이 했네? 기지의 암호도 하나... 아 암호가 기지에 미치지 기지의 암호의 암호가 하나가 아니라 기지로 가는 게 캐스트네 심지어 빨리 가자 세이브도 했겠다, 아 여길 왜 오니? 빨리 가서 어디... 매물을 딱 해야죠? 와... 되게 몽환적이다, 너무 예쁘다 암호 벗고 좀 찍을까 사진이나 아 너무 예쁜데... 그래픽 이렇게 보니까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픽 이렇게 보니까도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픽 좋은 게임 좀 해야겠다, 진짜 그래픽 좋은 게임 좀 해야겠다, 진짜 감동적이네 나 발더스 게이트 매크로면서 세이브 파일 호환 될라나? 캐릭터 이미지를 안 떠나가지고 호환이 안 될 것 같은데 발더스 게이트 저르게 생겼어 힝 힝 어? 두더지지한테 죽었어? 하... 야 말도 안 돼, 왜 이렇게 약해? 왜 이렇게 세제? 두루두루두루두루 근데 이거 암호는 몸체만 입어도 특힝하겠다 와... 멋있다 와 이 그림 너무 멋있다 달려가는 이 모습 달려가는 이 모습 찍자 이거 이건 찍어야 돼 아 달려가는 도중에 못 찍나? 이렇게... 된건가? 모르겠다 이 덩치로 권총 드니까 흑혐이고요 이 덩치로 권총 드니까 흑혐이고요 Krit 아이다 잘했다 잘했다고 다 잘했어다 와 비교적 금방 왔다 punkt 1 아 우리 기지도 뭐 또 지어놔야 겠다 아 수비의 인력을 할당 하던가 뭔가 해놔야 겠는데 숲이라고 오우? 변수? 여기 괜히 가다가 죽겠는데 이거? 쭉 들어가자 너 막 간다 지금 이러면 안 돼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왜 쟤한테 가냐? 나한테 와야지 암호의 강력함을 느낀 건가? 가자 오 잠깐만 건너갈 수 있냐? 모니터 밝기 최대로 낑기지마 낑기지마 제발 어 나올 수 있나봐 어... 고통인데? 아 에이다 물속에서 사망했나봐 주인님을 두고 가다니 주인님은 무섭단 말이다 돌아가는 것이 세이브도 안 했는데 근데 근데 금당 다닐 것 같다 하자마자 총소리 길로 가면 안전하겠지 옥수수 잘 쓰겠네 그럼 즉 고맙... 네 무언가 싸우고 있구만 질 것 같구만 나는 가겠네 경험치 고맙네 경험치 고맙네 겁나 무섭네 가겠네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아이고 중독 저항 증가 아이고 가겠네 너무 야뿌른구만 딴 다물 바로 코아피타 집 에이다는 먼저 가 있었다 입만 들였다 내꺼 다 집어넣고 에이다꺼 다 집어내야겠어 야 얼마만이야 야 얼마만이야 이다야 이다야 움직이자 다 내놓도록 그쵸 얼마나 갖고 있던 것이냐 이게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냐 핵정지 유머콘은 모르겠다 니가 갖고 있어 저는 탄약이니까 아 잡동산이 보관하기가 있네 전부 와아 겁나 편하다 와아 탄약도 있네 안 쓰는 거 넣고 안 쓰는 거 넣고 흠 흠 허어 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산불 할 수가 없구만 중독 저항에 낫겠지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빼야겠구나 로봇으로 지금 써야지 뭐 암호가 너무 넘치는군 여기 걱정 없겠지 이 정도면은 암호도 이렇게 있는게 나의 화폐를 수집해 주고요 다시 야 근데 생각하니까 원래는 이 베드스타 게임이 없어서 튕기잖아요 생존모드 하면은 하다가 튕겨버리면은 끔찍하겠다 스카이딩은 생존모드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네 튕기면은 게임 삭제각이니까 게임 삭제각이니까 생존모드로 만약에 이제 미그모 모드를 했다 바로 이제 겜삭이네 바로 이제 겜삭이네 한 시간 다 주고 나도 무기 좀 받자 야 어딨냐 해 예 일단 이거 지금 제일 비싼 총몸이 돼 있는 거네 이 정도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갖고 명사수 됐고 저거는 탄창각 탐지 조직량 한번 써볼까? 탐지 조직량 한번 써볼까? 대미 35니까 고배율로 총관말고 야 솔직히 소음기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130이나 됐네 그래도 아 중마고도 업그레야지 와 과학 3 찍어야돼 와 과학 3 찍어야돼 형 중마고는 다음에 하자 귀찮다 1 2 3 4번 총 2 2 3 2 2 2 2 2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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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9 10